좋아요, 구독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우리 조용호 전문가님의 매매 필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코스닥이 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바로 그 기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장은 상승장이죠. 미국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제 대세 상승장이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는 없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바로 내일 거의 미국 중에서는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95%,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이번은. 아마 0.25% 금리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주가가 미리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하방적으로 내리찍거나 아니면 IT 기술주라든가 그런 것도 급락을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단단한 모습 보여주면서 오히려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주가 반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 내용은 코스닥이라고 써놨는데 즉, 시장은 앞으로 강세장인데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앵커님은 우선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 시장이 지금 최근에 코스피 기준으로 2,200에서 2,600까지 올라왔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서 앵커님도 주식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과연 시장 수익률을 나는 초과는 못했을지언정 어느 정도 근접하게 맞췄는가. 혹시 어떠셨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을 기록한 종목들이 몇 있었기 때문에 위안을 하고 있었는데 코스닥의 최근 상승세만큼 나의 수익률이 나왔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지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원인을 내가 만약에 이 시장 수익률보다 하회하거나 전혀 추정을 못했다. 나는 오히려 손실만 봤다.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왜 그 원인이 일어났는지 결과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전략 바로 서랍 전략입니다. 서랍 전략. 서랍 전략. 말 그대로 정말 서랍 그림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정리를 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도 제가 이제 써놨지만 이제는 정리정돈인데 주식하는 사람이 정리정돈이 어떤 거에 대한 정리정돈일까요? 혹시 종목? 혹시 종목? 그렇죠. 종목. 다른 말로 하면은 포트폴리오. 그렇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전문가님께서 물려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정말 잘 세우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왜 정리정돈을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한 칸에다가 양말, 속옷, 아니면 셔츠, 반바지 이런 거 다 하나에 다 때려박아요. 우리가. 그럼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못 찾죠. 그렇죠?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말, 그리고 여기는 바지, 여기는 셔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각 지수별, 구간별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 바닥에서는 손절을 왜 해요?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갈 텐데. 그렇죠? 그 전략이 여러분들 또 많이 맞아 떨어졌죠? 내가 로봇이라든가 AI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물려있다가 웬걸? 수익 보고 나왔네? 그렇죠? 그런 종목들 태반이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률 40% 넘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종목은 밑으로 가고 신저가를 찍고 또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가감한 이 정리정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종목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이너스 또는 제자리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리정돈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든가 그리고 시장 정보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영호 전문가 또 좀 그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정리정돈을 꼭 해야 된다. 자, 이게 예시입니다. 차트가 두 가지 유형을 갖고 왔어요. 1번 유형, 2번 유형. 1번 유형은 누가 봐도 이거는 하락이죠.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하락도 이거는 노답 차트. 급락 차트. 이거는 반대로 이제 상승 차트죠. 상승 차트. 자,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1번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2번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선택할 수 있다면 2번을 고르고 싶죠, 당연히. 2번. 2번.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혹자는 이거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는 이걸 매수할게요.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큰일 납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은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가? 또는 지금 시향 분석에 의해서 기대감을 강하게 받는가? 이런 1차적인 분석이 끝난 이후에는 이런 종목들이 훨씬 이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의 우리가 골라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종목들은. 바로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이제는. 정리정돈. 너무 커요. 그러면 30에서 20에서 한 50%, 60% 퍼센테이지로 조금씩 덜어내야 된다. 정리정돈이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예수금.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종목 줄이기. 종목 줄이기.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인데. 2번이 먼저 되면 1번은 자동적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코스피는 지금 주가 정률 상승 비율로 움직여요. 그러면 지금 이 주가 정률, 과거 40년간의 차트 움직임을 보면 2,500이라는 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도 얘는 지금 2,600포인트가 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다. 이거 밀릴 것 같은데 또 올라가네. 밀릴 것 같은데 또 올라가네. 그렇죠? 2차전지 중심이긴 하지만. 어느 특정 섹터가 밀고 올라가긴 하지만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3천까지는 거의 95%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 뻔합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리정돈. 정리정돈. 이거는 이제 보유 종목 줄이기. 그리고 이게 되면 예수금이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정리정돈하면서 마이너스를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자료집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